사이즈와인거 흰색인데 기체 화면 색깔도 흰색이네 골고루 칠해 골고루 데칼 안떨어지게 데칼이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잘 떨어지더라 해보니까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어쩔 수 없어 날아가고 있는 진짜 조심히 칠해 천천히 천천히 기체 전체에 다 뿌려야돼 유광 뿌린 상태라서 전체에 싹 다 뿌려줘 어쩔 수 없어 손목쓰지말고 전체에 같이 너 그러다 흘린다 조심해라 날리지말고 제대로 칠하세요 그냥 방향을 돌려가지고 뒤쪽도 조그맣게 천천히 천천히 좀 더 가까이 그렇게야 스칠이 되지 너무 빠르다 지금 속도 딱 지금 속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그렇지 그렇지 싹 수칠 지나가는게 보이잖아 이제 물들처럼 지속 쭉 잡아줘 잘하고 안 흔들리려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